1. 여우 저기 지금 여우가 있습니다. 어... What does the fuck say? 여기로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신나네요. 내일 여기서 웨이크보드 탈 거예요. 재밌겠죠? 오늘의 저녁입니다. 맛있겠죠? 이렇게 대형 만원 블루베리가 15크로네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저는 웨이크보드를 타러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크보드에 성공했습니다. 보실래요? 저는 웨이크보드 타러 갈게요. 저도 웨이크보드 타러 갈게요. 좋은 시간입니다. 제작을 내는 대로 저는 웨이크보드 타러 갈게요. 루이크보드 타러 갈게요.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웨이크보드 타러 갈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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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재밌어요 여기 4살짜리 꼬맹이랑 이렇게 뛰었거든요 자기 4살이라 그러길래 장난으로 일곱 살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엄마가 왔어요 엄마는 저 사람 엄마 저 사람 자꾸 자기 이름 일곱 살이래 저 일곱 살이라고 믿어 주지 않았던 거죠 노르웨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왜 네가 일곱 살인데 왜 자꾸 스스로 일곱 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갔어요 이거 진짜 진짜 짱이에요 완전 재밌어요 이거 공기 어디다 넣었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기를 넣는 것 같아요 오 신개념인데 좋은데 다시 뛰어보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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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passar 저 지금 엇 이 시즌 봐요. 너무 귀엽죠? 하이다. 귀여워. 오늘도 그릴을 해먹을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렇게 우산이랑 케이스로 바람을 막아가면서 굽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노르웨이니까 연어. 이것 보세요. 연어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구리를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출용이어서 그런지 그 다시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야채 건더기 스프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맛있겠죠? 완전 완전 저는 세상에서 너구리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음 맛있어 소원을 말해봐